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 7,022명 나오면서 사흘째 7천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해외 유입 39명을 제외한 6,983명이 국내 감염 환자입니다. 수도권에서 5,271명, 비수도권에서 1,712명 나왔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852명으로 전날보다 5명 줄었고 사망자는 53명 나와서 지금까지 4,130명이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코로나19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에 감염된 환자는 전날보다 3명 늘어서 63명입니다. 2,800명의 경험을 잃었습니다. чит ?